엄마가 올릴거야? 엄마가 올릴거야? 엄마가 이쪽만 비벼줬어 그쵸? 반대쪽도 비벼주면 되지 유비 쳐다보고 있는거 봐라 유비야, 뭘 그렇게 쳐다봐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우리도 먹고 싶어 비벼, 비벼, 주물러, 주물르래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? 밥을 애들?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?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?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?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? optimal 유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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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램블도 해주고요. 안녕. 안녕. 왜?